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 엉엉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 또 부활의 주님 못 만나면 이 세상은 울 수밖에 없어요 울어요 또 여자가 어찌 우냐 오늘 또 왜 우냐 왜 슬퍼하십니까 부활의 주님께 그 부활의 주님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참 복 있는 여자입니다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첫 목격자가 이 마리아예요 성계 마리아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를 일국 귀신 들린다 또 어떤 데는 창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바리세연을 집에 조청받았을 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 눈물로 발을 씻었어요 그런 눈물이 발을 씻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씻고 그때 사람들이 이야 이 여자가 어떤 여자는지 모르고 예수님 저런 여자를 상대해주네 사람들이 비웃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빚을 진 사람이 한 사람 50대 날은 한 사람 500대 날은 탕감 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받았냐 500대 날 탕감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다 이 자는 죄가 많은 자인데 그래서 감격에서 이렇게 우는데 눈물로 발을 닦고 있다 막 그래요 여기서 나는 이 말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죄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구나 우리가 50보 100보 그 아무리 죄도 크게 그겁니다 누가 울면서 관계할까 얼마나 내가 참혹한 죄인이란 것을 깊이 깨달았지요 남았던 죄인 없어요 성의 빛이 강하면 거꾸로 지고 은혜받은 게 뭐냐 빛이 들어와서 통에 잡고 다른 사람은 더 몇 시간 동안 죄 때문에 더러운 것 때문에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죄가 보여 햇빛 속에는 뭔지 다 보여요 그러듯이 이 여인은 그렇게 근데 그때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그랬어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서 진짜가 나타났어 무덤에 가 여자가 새벽에 무슨 일도 모르고 아이고 비무덤이거든요 그래서 막 여주 실제 어디로 갔는가 베드로는 듣고 막 베드로가 뛰어 와봤거든요 근데 비무덤이네 베드로는 왜 돌아가 근데 여자는 안 돌아갑니다 겪어서 울고 앉았어요 시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체를 찾아야 되고 막 울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라보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목숨이 아이고 주님 부활의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나서 주님 말이야 선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겠다 여기서 내가 뭘 느끼냐면 아 이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만나려는 계획이 없어요 근데 무덤 밖에서 울고 집에 안 가고 계속 있으니까 베드로한테도 안 만나줬거든요 수제자도 근데 이 장기했지만은 이 여인은 가장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도 오늘 누구를 보느냐 가장 죄를 깨닫고 통에 잡아가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기준이요 커야 되고 잘나야 되고 똑똑하게 스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외적인 게 보니 정말 피곤해 이 세상은 다이슨을 만나는 내 맘의 합판자다 중심보신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여자였던 간에 그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은 가장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실수함을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런데 부활한 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증가할 수 있지만 열두 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아니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다 죽어요 부활을 주님을 목격했으니까 목숨 바쳐서 복음 전했다는 것 이거 하나라도 충분히 주님의 부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복음 6장 39제 말기를 나를 보내신 뜻은 주님이 뭘 보내주셨냐 내게 주인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부활시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지라 영생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부활이 되느냐는 것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자신의 생명의 부활지로 바꿔지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진짜 부활할까 누가 생명 부활할까 답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아빠여 세례받음으로 그의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주인과 함께 장래여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하면 그리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이 연합반자가 되었으면 주인과 함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연합 세례는 죽으면 주인과 함께 하나 연합 하나 됐어요 한 몸 됐어요 연합 됐으면 그의 부활같이 연합한다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과 함께 연합해서 세례받고 하나 된 사람은 그때 주인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주인과 함께 관계없어 비상 종교적으로 주인의 죽음이 내 죽음이 아니예요 그냥 세례받은 게 아니예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연합된다 그게 못받게 죽은다뇨 주인과 함께 죽음이 주인과 함께 산다 그러니까 누가 생명 부활할까 바로 연합한자 연합한자 주인과 연합해서 살면 그때 연합해서 부활될 것이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무엇이 연합하고 생명의 부활로 변화시키는가 로마스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약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성령이 나왔어요 너희 안에 가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 부활이 안 돼요 나는 저분이 성령 받았을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유고됨에게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고 들어갈 수 없는데 성령도 없이 왔다 갔다 죽정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의 죽은 약 가운데서 살리신 영으로 우리 안에 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을 살리자 성령이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나 잘 모르겠어요 큰일 나요 있어야 돼요 있는 거 느껴요 내가 물 속에 있는가 물 밖에 있는가 그거 잘 감각 없습니까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안수받으라고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죽정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부활하게 그분이 오게 되면 어떤 우리 위치의 신분이 됐냐 하면 군대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잘을 믿고 이제 어차피 썩을 몸이에요 이 죽잘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호령해 여러분 어떤 왕도 누구도 중압 벌벌 뜹니다 사망아 네 예수는 어디 있느냐 사망을 호령해버릴 수 있어요 왜 사망에서는 죄이고 있는 일법이다 일법에서 죄로써 다 사망 사형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리며 아마 예수의 부활로 말리며 아마 우리에게 승리를 이기물신하니께 감사하느니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주님 그분이 성령 보내주신 거 보면 부활 성천에서 우편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 오신 거 방문다고 성령 역사과 치유도 되고 인사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을 지으리라 뭐? 사흘만을 지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자기 육체를 가르켜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 오늘 우리 몸은 고른소 6장 10구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럼 몸으로 영광을 어떻게 몸으로 영광을 드릴까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리되어 가졌으니 이 보배의 성령을 질그릇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의의 큰 능력 하나님께 꼬리겠지 아야리야머라 우리가 사방 오개삼을 당해도 여러분 세상 오개삼 당할 수 있어요? 쌓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래도 내 속은 절대 안 쌓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살기 어렵고 쉽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냐고 바퀴를 받아 버림받아 되지 않냐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확 꺾으러 근데 여기서 안 죽어 절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는 날마다 죽어 예수에서 고난당하고 배도 맞고 억울함당하고 날마다 죽음가게 죽어 왜? 뭐 때문에 그럽니까? 부활이 나타나 혼을 깨뜨려서 영역을 하려고 옷값을 깨어져야 성령이 나오잖아요 영역을 그래서 우리 살아난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면 그 사망은 우리 하나의 석사하고 나는 날마다 죽느라 생명은 너희 하나의 석사하느냐 남편들 믿음은 사람들 대화가 안 돼요 깎아 왜 버려 그 사람들은 안 믿는데 우리보다 미쳤다고 하고 나는 영역의 세계 알고 근데 같이 싸우러 절대 구원 못 줍니다 사망은 내 하나의 석사하고 주여 주여 내가 참아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은 없거든요 그래도 그래야 돼요 져줘 져줘 내가 져줘 그러면 내 안에 역사 그리고 기쁘고 행복해 섬겨주고 미랄되고 걸음 걸음은요 땅속에 들어가서 쩍쩍 빨아먹고 나 빨아먹고 살아라 해야 돼 이게 걸음 걸음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때 성령이라 하신 거예요 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고림도 오서 1장 8절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인하여 너희가 뭘 구원치하냐 하더니 힘에 진하도록 희망 고난을 받아서 살수만 끌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성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에서 살신 하나님 이게 부활의 하나님을 의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난 날마다 죽은 나라 하만히 죽을 것보다도 여러분 죽는 것보다 큰 문제 없잖아요 죽음도 해결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내 문제 산뜻이 같은 문제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의 크게 쓰임 만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오늘도 부활의 역사, 축복, 형통은 좋았는데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나와요 아브라함 보세요 독자 이삭을 본인으로 드리라 세상의 아들을 칼로 치고 태워 드리래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이제야 니가 하는 경험을 알았너라 그리고 다시 살려주고 그래서 죽은 양을 돌려받았다고 성경을 말해요 여러분요 구약에서 보면 국무총목이 된 사람은 세 사람 나오는데 세 사람은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긴가 요셉도 완전히 감옥에 너무 억울해 보디바라 차려간 나쁜 여자가 막 거짓말해갖고 그래서 강간 미수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억울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창피하고 감옥에 있었더니 꿈에서 오고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 귀에 열려요 그건 십자가를 경험하고 죽음을 한번 싹 통과해가지고 이제 국무총리 영광의 자리 그냥 바로 앉아요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굴에 딱 들어가는데 살았어요 알고도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다니엘 더 위대해 주고 모르드게가 통로가 됩니다 하만 때문에 아 지금 이 시대가 하만과 모르드게 싸움을 이루었냐라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딱 멋있어요 야 너 왕위에 있는데 너 혼자 가만히 있어? 유다인들은 다른 나라만 구원해 드리마 하나 이 나라 절대 살려 너 혼자 살 줄 알아? 너와 네 집을 심판받을 거야? 나 모르드게 믿음이 멋있어 그 앞에 모르드게의 훌륭한 목사 앞에 에스 성도가 남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3일 금식으로 그래가지고 하만을 죽이려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는 장대의 고위에 거기에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가 하만 총리 자리가 돼요 우리나라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 총리 세 사람 얘기잖아요 전부 죽을 고비를 통과해 우리나라 죽을 고비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민족이 살아나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업이 그래요 귀롬만 됐다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면 눈으로 본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회귀한다 그래요 저는 이 썬다식의 생일을 보고 사람 이런 경지까지 40일 금식으로 총까지 왔다 갔다 하고 뭐 희한한 얘기가 뭐 썬다식이고 히베트 전도가인데 우물을 그 깊은 우물에다 넣어버려요 그 안에 사람들 시체가 우울거려 깊이 그리고 위에 딱 뚜껑 다 퍼버려 열쇠 꽉 잠갔어 그런데요 썬다식이 나와가지고 시장 도망 전도 그 놀래가지고 어떻게 열쇠가 열쇠 꾸름이 와가 있는데 그거 나왔냐 분명히 열쇠는 그대로 잠겨졌는데 사람만 나와가지고 이야 하나님의 전능하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의 살아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썬다식이 여러가지 여겼는데 이야 추운 겨울날 그 눈속에 며칠간 며칠간 기도했던 눈이 덮여가지고 며칠 지날 모레 막 추운데요 따뜻해서 본 게 호령이 두 마리가 딱 깨알아주더래요 한 번 나도 그리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살아계셔요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거짓말인데 썬다식 얘기는 맞는 얘기가 들으셔요 이 썬다식은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 만난 사건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거지가 와요 그 거지가 나한테 뭘 주라고 할까 그랬더니 거지한테 그래요 나는 가진 거 없다고 동네 가서 얻어먹으라고 그러니까 거지가 갑자기 어떻게 되었을까 빛으로 부활처럼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그래갖고 번개같이 빛나갖고 물부터씩 은혜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가슴에 들어오고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여 사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다니고 오직 목숨을 다 걸고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썬다식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참든 행복은 육안으로 보는 게 없다 영의 눈을 뜰 때야 본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에 수천 사람들이 나를 보았다 근데 육안은 썩을 것은 썩을 육이 썩을 것밖에 안 보인다 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을 볼 수 없듯이 너는 창조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하나 보여주라고 네 영혼도 마음도 정신도 안 보이면서 못 봐요 영안이 열릴 때만 확실히 안다 지금 너하고 나하고 대응하는데 너는 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요 육으로는 안 보여줘요 영이 열려있을 때만 주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을 육체로가 이 땅에 온 것은 죄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고 왔고 이제 내가 부활한 후에 영으로만 본다 영적 시각을 받은 잔뿐이다 여기서 이름만 부활 내가 부활하면 나를 볼 수 있는 자는 영적 시각을 받은 자이다 여기서 영적의 눈이 뜬 사람 부활주님 만날 것이고 영이 지금도 안 떴어 영적 눈이 안 떴어요 주님 못 만났어 그러면 부활주님 못 만났죠 이미 여기서 결정 나요 영이 열린 사람과 죽은 사람과 성령이 받아야 영이 열려요 이상의 나에 대해서 아는 자는 많으나 나를 아는 자는 적다 나와 직접 개인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이다 저들은 참 이해도 없고 나 안에 있는 신앙도 없고 나를 구조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과 성경을 한 사람과 달라요 제가 어느 신학교 가서 그 전체의 모이스 그 한 번 설교를 했어요 신학교의 한 개는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성경을 짜먹는 예수표가 나오고 예수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먹어라 내 살 먹고 내 비를 먹고 마시는데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봐야 머리로 혼을 절대 연구해 괘시 괘시 괘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가 강의로 아주 성경 공부로 정확하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생명하고 예수의 사랑 십자가 피를 경험하고 주님과 경험하고 임재 성의 빛이 들여서 주님과 연합해야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수신만 다 해도 성경 그냥 읽어둬요 전혀 은혜도 안 돼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는 영이 맛을 느껴야 되는데 영의 맛을 못 느껴요 맛을 은혜가 음식 맛도 참 조금 차이해서 맞는 사람은 맛을 못해 똑같은 것도 어떻게 맞는 사람은 그 맛을 이거 어떻게 흉내를 못해 말씀의 맛을 은혜 받은 사람은 영의 맛을 느껴요 봐줘 봐줘 내 영이 바닥바닥 살았고 생동력이 있는 영 이게 주님 만나야 되는 절대 저는 제가 정확히 이거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는데 중매정인데 성경 공부식으로 성경 아 이렇게 난 어떤 형식 매이잖아요 지금 레이 강의도 성경 레이 강의 그 자체를 별로 공부 안해요 거기서 어떻게 생명을 주고 변화 줄 것인가 나 그 의미 신약과 연결시켜서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그거 논리적으로 배워도 기억도 없고요 의미도 없어요 떡이 못되니까 떡이 자 오늘 중요한 것이 뭔가 임재 안에 들어간 사람 알아요 평안이 있어요 마치 지금 내가 눈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안약을 단팡을 딱 넣으면 근데 안약이 눈 쪽에 들어갔는데 눈은 안약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아니 분명히 안약을 눈 쪽에 넣었으면 눈이 봐야 되잖아요 못 봐요 근데 상쾌고 나서 그래요 왜 이게 성령의 내 속에 들어오면 광명으로 눈을 밝히듯이 내가 주님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은 이 얘기가 설명이 안 돼요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아무리 설명해도 수박 거달기 갖고 수박 맛을 탁 쪼개서 먹여준 사람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임재를 자꾸 임재를 느낀 사람은 임재가 뭔지 알아도 아무리 안 말해봐야 임재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혀와 과자로 생각 많은 맛있는 과자를 잘 먹기를 좋아하는데 그건 미각의 맛을 느껴 혀가 느껴 그러나 맛은 보지만 눈으로는 그 맛이 안 보여요 주님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기쁨이 오고 생명을 줘요 그리고 믿음의 힘이 쫙 올라와 희한하게 믿음의 힘이 와요 기도하면 생명의 믿음이 쭉 온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 세상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가 설명할 수 없는가 누가 큰 상을 받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 햇빛 같은 햇빛 같은 삶을 산 사람이고 달빛 같은 삶을 살았어 별빛까지 보니까 별빛 그건 너무 정확해요 정확해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는 건데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과자 굳이 악행을 면하지 않는다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시작하도 죽기도 하고 그래요 요한 5장 10절에 선한 예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예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요즘에 믿음 생활이 뭔가 뭐의 믿음인데 뭐 선 악 뭐 선악 그런 건 욕법이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자녀라니까요 신부라니까요 신부 자녀라는 말만 좋아해요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서 신부답게 살아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요 아들따로 살았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의리를 지키고 말씀하시고 살고 이런 일을 절대 안 해 할렐루야 믿는다 하고 근데 네가 선을 행하냐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찾아봤냐 배고플 때 밥을 줬냐 어수를 줬냐 병을 좋아하지 아무것도 없구만 이 악한 자 왼편에 염소들아 뭘 한 거 있어요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믿음이 있으면 행하면 따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잔칩에 불그든 소경 결뚝바리 이런 사람도 청해라 의인들이 부활시 가품받는다 여러분 오른데로 돌아간 예언도 별거같이 비치리라 만약 전도우면 밀루가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인생에 사는 중요한 것이 누가 주의 일인가 철학 자세가 됐더라고 주님 만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인생 가치가 안 바깥 부활의 주님 만난만큼 주님 만난만큼 예수님께 잡히고 예수의 생명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살아라 하고 억지로 안 돼요 살 수밖에 없고 사는 것이 형편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못 견데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자 빌리퍼 1장 2주에 말합니다 바울이 바울이 왜 훌륭한 일이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부급자냐고 지금도 공부하지 오는 단대야 살던 죽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개되면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죽는 것들입니다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슨 힘으로 삽니까 통장에 돈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살거든요 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더위 가면 죽어서 영광되면 죽을 것이고 살고 죽고 관계없어요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얼마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막연한 부활의 딴에 그랬다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말하고 느끼고 뭘 알아요 뭘 알아요 나타내줘요 얼굴은 빛을 보마라 사람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 이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프란시스가 인간의 최고 경제라고 하는 프란시스가 마데오에게 이런 이야기 오 형제여 나한테 몸을 좀 맡겨달라고 근데 그 뜨거운 사랑의 열기로 마데오를 쳐다보니까 마데오가 몸이 붕 떠요 몸뚱아리가 붕 떠서 다니고 둘이 숨이 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열기 사랑의 능력이 뭐 상상이 안되죠 그때 마데오가 이렇게 교백했더라고요 프란시 형제여 그 불타는 사랑의 열기에 내 몸의 공정으로 떠올랐는데 그때만큼 내게 강력스러운 일 없었습니다 상상이 안되요 또 레오 형제가 이런 대화를 해요 프란시스가 길을 갔다가 가령 내 소경에 눈을 뜨고 꼽추를 펴주고 안전벨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아난다더라도 그건 완전한 기쁨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통도로 모든 걸 예언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세상을 감화시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프란시스가 이렇게 답을 줘요 우리가 여기다가 산타마리아 성당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문재기가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요 무조건 말도 없이 이 천하 못된 지옥 갈랍니다 그렇게 쫓아낸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달게 참으면 완전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자 레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은 따라서 하시오 네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상림에 잠기다 이런 말이에요 프란시스 잘 들어라 너는 세상에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여지할 수 있는 지옥에 떨어지겠다 얼마나 제자가 당황하고 있어요 프란시스가 최고 경기인데 너 지옥 가 그렇게 해래 그러니까요 레오가 뭐라고 했냐 보라 잘 들어라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너무 큰 선을 했기 때문에 틀리면 너는 안 해 올 것이다 아니 내가 하나 흔들어야 돼 왜 그러냐고 근데요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또 해요 보라 너는 죄가를 많이 보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레오가 그래요 너 프란시스 은총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보라 너는 하나님을 놓을 게 있으니 반드시 쫓겨나고 만다 또 말을 바꿔 난 하나님의 자비가 너의 죄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총과 끝이다 저는요 프란시스가 장난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대화를 했을까 여러분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면 사람 이렇게 깊은 경기는 영계는 열기가 들어갔구나 얼마나 주하고 악한 더러운 죄인인가 너무 알기 때문에 그래서 피자가 피가 사랑스럽고 부활의 주님 넘어졌고 그 세상을 다 버리고 분토같이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나는 이런 자인데 왜 나를 사랑해 줄까 그런 사람은 은혜받은 사람이고 항상 그걸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감사한지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해야죠 주님을 사랑한 만큼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 느껴요 영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그분의 사랑이 압도당하고 그래서 날마다 울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가잖아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형을 딱 언도받으면 이제 언제 죽을 날지 모르고 기다린답니다 근데 아침에 부른대요 그럼 아침에 부를 시간이 딱딱딱 몇 번 몇 번 자기 뭐 후 안도한숨 쉬어요 하 오늘 하루는 살았다 이러면 안 불렀거든 자기 어차피 100일 안에 죽어요 나오던 무대 근데 안도한숨 후 아이고 좋아라 오늘 하루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지금 오 오늘 하루 살았다 합니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는 걸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그냥 살아 후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사형이 굉장히 다르니 어떤 분은 그렇게 기록했더라고 교도관이 여기 저리 가는데 가다가 끌려가다가 교도관님 내가 신발이 벗겨졌어요 세상 신발 제가 벗어놓고 왔어 신발 신으로 다시 가 고놈 또 좀 몇 분 더 살고 싶어갖고 왔다 담배 한 대만 주세요 담배를 볼도 안 해 고놈 또 태국에 앉아서 철박한 신발 철박한 신발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과 싸 우리는 지금 근데 용서다 득사다 집에 가서 제 자식과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아라 영원한 천국도 죽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감사하네 지금도 지옥간지도 모르고 지금 돈밖에 모르고 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부활의 주님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날마다 주님 사랑하고 마리아는요 그 장례였기 때문에 날마다 울고 살았고 날마다 눈물로 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나 전화 다 똑같아 그게 그거요 별것 없어요 그거 깨달은 사람 울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주의라고 더 오고 싶고 더 오고 싶고 부활의 주님 그분이 만약에 살아나지 못해서 못 죽었어요 그 주님 오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fø stripe 주님 오직 오직 wen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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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s 격 Á ing Notes 엔딩